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입니다 자 오늘도 철학 동양과 서양의 형이상학 강의 12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까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새롭게 새롭게 우리가 섬기는 사람과 우리 스스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정말 새롭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는 사역과 선교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얼굴 안 보고 공부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오히려 더 좋다네요 왜냐하면 티칭 자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니까 제 얼굴보다 아 그러면 뭐 계속 이렇게 쭉 나가서 마지막까지 형이상학 가면 좋겠습니다 12번째네요 벌써 우리 그 마틴 하이데거가 자기가 nothing은 무엇이냐 물은 무엇이냐 하고 하면서 그 질문 자체가 scientific 과학에서는 observed하다 쌩뚱 맞는거다 말도 안되는거다 observed라는게 글쎄 한국말로 이상하다 이해가 안된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scientifically 과학적으로는 무란 무엇이란 그 질문 자체가 웃기되는 거죠 왜 과학이라는건 뭔가 있는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거지 없는걸 어떻게 연구하느냐 이런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실존 철학에서는 키호크가 계속해서 이제 디벨롭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은 산다는 것은 사실 뭐 이렇게 의미가 있고 꼭 정확해야 되고 계산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안되는거죠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실존 철학자로서 음 하죠 우리가 자꾸 뭐 뭐 뭐 라이프 purpose driven life 그래서 뭐 의미가 있는 삶 뭐 해가지고 왜 그런거죠 한동안 어 우리 저 보금주의 저기 한 20년 됐죠 벌써 넘었죠 우리 야 뭐 purpose driven life 사실 리그 워렌 목사가 그걸 써가지고 의미가 이끄는 삶 그건가요 하도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철학적으로 그것에 반대되는 입장에 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 아 좋죠 목적이 있으면 좋죠 purpose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생은 꼭 목적이 있고 purpose가 있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아름다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실존 철학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고 정말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삶은 전개되어야 되고 그 삶은 그 안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 양면을 다 품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리그 워렌 목사님도 목적이 그런 사람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아들이 자살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들이 자살했을 때 그거에 대한 목적은 뭐야 왜 죽었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 그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를 시키냔 말이야 이해가 안되죠 이해가 안되는거를 억셉트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 자체를 너무 한가지 쪽을 뜻이 있어야 되고 숫자로 계산이 돼야 되고 우리가 돈을 이만큼 쓰면 너무 우리가 자본주의적 생활 그러니까 그것이 또 뭐 이건 막이다 이게 아니라 너무나 그쪽에 치우쳐버리면 그리고 더 치우치는 것까지도 좋은데 오히려 저 반대되는 그거를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밸런스가 깨진다는 겁니다 마틴 하이데거는 생각 자체가 우리는 데칼드가 데칼드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면 아니 nothing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는 없어지냐 이제 이러면서 nothing이란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논리와 이성과 이거 밖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틴 하이데거는 아주 말장난을 하는데 그 철학에서 that has not been decided it has not even been raised expressly as question 질문 자체로 우리가 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냐 그러면서 우리는 무를 생각할 때 무엇이 없는 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not and negation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망치가 아닌 것 그러면 망치를 생각하고 망치가 아닌 것을 생각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망치가 아닌 nothing이 오히려 훨씬 더 앞선다라고 말장난같이 철학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scientifically 과학적으로 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뭐 반대하건 동의하건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왜 맞다 호셋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철인으로 무슨 아니 그러지 말고 교수님 저 아이고 마틴 하이데가 뭐라고 했는지 그것만 앓혀주세요 그거는 information이죠 그건 information 저는 information 보다는 뭐예요 inspiration 여러분이 철학을 배우기보다는 철인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철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는 성교지든지 내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내가 응용할 수 있거든요 응용이라는 건 내 거가 되기 전까지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응용이 내 거가 안 되면 마치 사월의 갑옷에 들어가는 것 같이 다윗이 사월왕의 갑옷을 못 입었잖아요 그런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질문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세요 어 그런가 정말인가 무라는 생각이 정말 이렇게 비켜봤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zen and art of motorcycle 제가 전번 강의 때 했죠 바로 그게 실존적 인식론인데 실존적 인식론이 사실은 이 마틴 하이데거가 here I am 나는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있습니까 라는 독일말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독일말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다 저기 자인 being 존재 그래서 ways of being 이라고 마틴 하이데거의 메라픽스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 그 existential epistemology에서 실존적 인식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마인드와 브레인이 같이 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같이 쭉 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것이 heart 와 두뇌가 같이 걸어갈 수 있으면 공존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역설적인 paradox 라고 그러죠 역설적인 상황과 삶과 그거를 우리가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paradox란 말이에요 왜 왜 이렇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마칠동안 이렇게 정말 훌륭하고 좋고 사랑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 연락 왔는데 너무 힘든 일들이 가정에 또 뭐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너무 역설적인 거예요 원래 나쁜 놈들이 좀 했으면 좋은데 왜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도 사모님도 또 지금 안 말기 왜 그러냐면 이런 역설적인 삶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껴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paradox 역설적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빨간 버튼이 뭐라 하냐면 파란 버튼은 진리입니다 근데 파란 버튼 읽으니까 빨간 버튼은 틀립니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것이 제가 지금 형이상학의 east and west 를 하고 있지만 zen and art of motorcycle maintenance 사실 그 백인이 본 동양의 철학적인 걸 이해하고 이제 결과를 궁극적으로 또 그분도 실수를 하죠 왜냐하면 이성 안으로 우리가 로맨틱 마인드가 들어왔다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실학자이셨던 우리 박지원 그죠 저는 이분을 배운 적은 없어요 직접 내가 existential 실전 철학 준비하고 이런 거 하다가 와 박지원 연한 박지원 그분의 시 my goodness 형을 생각하며 우리 형님 얼굴은 누굴 닮았나 아버지 생각나면 형님을 보았지 이제 형님 생각나면 그 누구를 보나 신의 물에 내 얼굴을 비추어 보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영어로도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러한 정서 그리고 이러한 철학 캄보디아 철학에도 아주 깊게 들어가 있죠 이걸 보면 또 뭐 불교 의식이라고 얘기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만 무슨 뭐 중의 모습만 봐도 불교라고 얘기하는 좀 대단한 사람들은 그냥 어쨌든 the one who has a good friend doesn't need a mirror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거울이 필요 없다 왜 서로 서로 비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내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합니다 박지원 자 보세요 야 저 까마귀를 보라 그 날개보다 더 검은색이 없긴 하나 얼핏 열근 황금색이 돌고 다시 연한 녹색으로 반짝인다 햇빛이 비추면 자주색으로 솟구치다 눈이 어렛어렛하면 빛이 색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푸른 까마귀라 말해도 괜찮은 것이고 다시 붉은 까마귀라 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저 사물은 본 뒤 정해진 색이 없는데도 내가 눈으로 먼저 정해버리는 것이다 어찌 그 눈에서만 판정할 따름이다 이리야 보지도 않으면서 마음속에서 미리 판정해버린다 왜 까마귀 그러면 아 까만 거 아니요 저는 제가 보는 까마귀는 푸른색도 나고 은색도 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분의 주장은 뭐냐 했냐면 그 물적 기를 존재로 주장했고 그는 만물이 발생하면서 무엇이나 기 아닌 것이 없다 천지는 그 커다란 그릇이며 라고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그 뭐라 그럴까요 이해 우리가 인식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머리로만 하지 말고 까마귀는 까매 그거를 인식해서 까마귀에 대한 까만 까마귀만 보지 말고 총초년색으로 보내는 거예요 총초년색으로 왜 왜냐하면 역설적인 것을 우리가 품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내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나 어디 남의 나라 가서 살면 그 나라의 풍습도 있고 그 나라의 문화도 있고 그 나라의 철학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역설적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과 반대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품고 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실 제가 아 이거를 해 마라 그랬는데 엑시오메릭 트루트라는 걸 저희가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엑시오메릭 트루트 우리가 진리로 어 축의 진리 그죠? 엑시오 엑시오메릭 측인데 어떤 한 축 그래서 우리 부시 대통령이 우리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악의 축 엑시옴 어법 이볬 그런것 처럼 어떤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축의 진리의 축 엑시오메릭 트루 그 뭐냐하면 엑시오는 Not x 가 같은 시간에 될 수 없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언어로 진리를 얘기할 때 언어가 모든 것을 주장해버리잖아요. 내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국말로 강의하고 있잖아요. 제가 똑같은 강의를 영어로 했거든요. 영어로 할 때는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의가.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한국말로 제가 영어로 보여드리면서 지금 한국말로 강의하니까 좀 불편한 사람도 있을게요. 제가 다 풀어드리지만. 그러나 X는 not X와 같이 공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우리들 우리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된다. God cannot be man. 그것이 axiomatic truth에요. 그렇다면 God cannot be God and man at the same time.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동일한 시간에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서구적 언어적 라직이라는 거예요. 논리.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었어.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either or logic.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서구 사람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딱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 아브라함 전에 I am. 내가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거를 막 이해하기 위해서 막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I want to believe. 난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사람인 하나님이 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믿고 싶어. 믿고 싶어. please 믿고 싶대로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컨셉과 이것이 뭐야? paradox.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한 사이드만 맞다 하고 다른 사이드를 배척하기 시작하면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 한국에 옛날에 와가지고 한국 시골 할머니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아이고 고마워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바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역시 이 할머니가 교육을 못 받아서 공부를 못해서 uneducated 했기 때문에 uneducated and 이게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뭐였냐 하면 이 할머니는 실존적 인식론을 갖고 있었던 게 봤어요. 대단한 거죠. 왜? 그 frame of reference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건 아니 하나님이 아니 맨이 왜 안 돼? 될 수 있지.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그 서구가 주고하는 이 엑스메닉 truth 자체가 왜 똥같이 여겼다는 거죠. 그쵸? 이 할머니에게는 실존적 인식론으로 가득 찼어. 그래서 이거를 다 accept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자체가 딱 이 역설적인 것이 자기 머릿속에서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음과 양으로. 이것을 existential perspective of contradiction. 역설적인 것. 이해 안 되는 것.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친구가 저랑 억스퍼드에서 같이 박사기를 연구하면서 자기가 그냥 박사기를 뭐를 받았냐면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왜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가? 하면서 야 이 깊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를 박사기를 해서 자기가 아프리카 가서 강의를 딱 첫날 강의를 했는데 자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아프리칸들한테 아프리칸 신학생들한테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될 수 있는가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손을 들더니 교수님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믿는데 왜 그걸 가지고 문제화하세요? 우리 애가 문제가 안 되는 걸 왜 문제화하세요? 당신이 누군데. 왜 남의 나라 와서 그들에겐 패라닥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역설적이라고 역설적이라고 자꾸 야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수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야 여러분 닭을 키워보면요. 캄보디아는 상황이 닭을 키워서 막 풀어놔도 되거든요. 도망 안 다녀요. 새끼를 쳐가지고 그 새끼를 베스크단에 매치라고 해서 계속 먹여주면 이것들이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키우면 많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돼지는요. 가돼놔야 되고 계속 먹여야 되고 먹이도 없는 당신 먹을 것도 없는 사실 그리고 한 병 걸리면 죽어나와 버리면 아 닭이야 뭐 수백 마리 몇 마리 죽어도 괜찮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닭을 키우게 해드릴까요? 돼지를 키우게 해드릴게요. 그걸 제가 만약 영국 사람에게 물어보면 물론 닭이죠. 그죠? 한국 대학생들에게 해도 물론 닭이죠. 근데 그거를 캄보디아 가난한 시골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캄보디아 있는 모든 시골 목사들이 우리는 돼지를 주세요. 우리는 돼지를 더 사랑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 할 때 파스티비스틱 디덕션에 의한 우리 디덕션은 뭐예요? 어떠한 내 프리스피시션 티어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전개해 나가는 거잖아요. 디덕티브 땡킹이라고 그러죠. 그걸 파스티비스틱 유우라고 그래요. 저는 가난한 사람 폴 피플은 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니 닭 닭을 키워야 돈을 더 번다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닭을 달라고 그럴 거다.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돼지를 원하다. 왜? 그 사람들의 축에 질리는 엑소메릭 트루트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십몇 년 뒤에 내가 캄보디아 푸넘펭 국립대학의 우리 철학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닭이죠. 왜? 걔네들은 벌써 서구적인 중심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자꾸 캄보디아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만난 캄보디아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만났느냐 이게 시골에서 만났느냐 만난 사람들의 나이가 몇이냐 얼마나 교육을 했느냐 똑같은 나이라도 얼마나 교육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캄보디아 푸넘펭 국립대학의 철학도들에게 얘기하면 거의 어느 대학의 젊은이 대학이 하는 질문이랑 같은 질문이냐 왜? 그들의 인식론은 벌써 세속화되어 있고 인식론은 벌써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캄보디아 자꾸 캄보디아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 다른 데 선교해요. 그래서 어쨌든 인도에서 하건 아프리카에서 하건 당신이 있는 지역에서 이걸 contextualize 그래서 이것을 내가 상황 속에 잘 이용하고 이거에 내가 정말 인식론을 이렇게 다른 사람인가 사약할 때 내가 정말 정지하지 말고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같이 공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젠 앤더 워터사이클로 돌아가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클래시클 마인드가 로맨틱 마인드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퀄러티 그죠 퀄러티 질 질을 누가 결정하냐 말이에요 그죠 아니 이해가 안되는 거 근데 모든 전세계 사람이 엔지니어고 왼쪽 브레인 이었다면 그러면 로맨틱한 사람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 유명한 그림이죠 이게 누구야 잭슨 폴락 이라는 사람이 그림 넘버 파이 그죠 1948년도 작품인데 와우 이분이 처음으로 예술세계 처음으로 페인트로 그림 그리는데 그 그림 붓으로 안 그렸기 때문에 라인을 없애버렸어요 라인 라인이 없는 그림이에요 이것은 그냥 갖다 퍼벅기 때문에 이게 무지무지 큰 그림이죠 그래서 지그라지에다가 밑에 깔아놓고는 막 위에 올라다녀 타고 도르래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막 갖다 부은 거예요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아세요 얼마입니까 140밀리언 백만 척만 1조 4천만 억불 이게 이게 뭐 말도 안되는 값이에요 근데 이 값어치를 누가 결정하냔 말이에요 이게 만약 온 인류가 저 공돌이였다면 아니 뭐 인건비 얼마나 들었어 며칠 걸렸는데 페인트는 얼마나 들었어 아이 그러면 뭐 경제학 수준으로 봐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요즘 아 작품이 이 정도 시세니까 뭐 저거 한 2만불이면 되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질 퀄러티는 결정은 그런 식으로 결정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틴 하이데거가 형의학적 상황에서 도대체 좋은 망치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what is the quality of grammar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선과 모로사이클 관리술을 읽고 경감이란 분이 이런 말이 하셨어요 인문학의 본질은 체험이고 느낌이지 지식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진짜 그 스페셜 퀄러티 퀄러티 그 품질 그걸 누가 결정하냐 스탠더드를 누가 결정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강의하다가 어떤 자매가 와 이것에 은혜를 받고 이 자매예요 아 너무 귀여워 다자잉 한 번은 이 캄보디아에서는요 멀쩡한 처녀들도 머리가 아프면 신신파스 같은 걸 머리도 이렇게 덕 붙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머리가 아파서 야 머리가 아프면 약을 먹지 뭐 이거 아 이거 붙이면 난데 그래서 그래 너 일로 와봐 그 이마에다가 제가 I am 다자잉 다자잉 나는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지금 CM리트 앵코아웃 그 지역에서 지금 학교 교수 학생 선생님이고요 그 지역 가문 저랑 같이 밥 먹는 우리 귀여운 후배인데 얘가 너무 화가 나서 자기 그 논문을 페이퍼를 하나 썼어 왜 뭘 썼냐면 그 해에 미스 유니버스의 캄보디아 대표가 나갔는데 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쟤가 쟤는 내가 보니까 완전 백인인데 어떻게 캄보디아 뷰티 캄보디아의 아름다움을 백인 여자를 내보내 삽니까 이게 진짜 교수님이 얘기하는 본질 질 퀄리티 누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왜 백인들의 미에 우리는 넘어가야 됩니까 우리는 까무잡잡하고 코도 납작하고 그 자체가 아름다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백인화 하고 있느냐 페이퍼 써가지고 너무 잘 써가지고요 철학의 날 발표도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교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우리가 생각하는 편함 우리가 생각하는 Purpose Driven 그래서 이것들은 게을러 뭐 이러면서요 우리 것을 막 갖다 퍼분단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망치 도대체 망치 뭐가 퀄리티란 말이에요 뭐가 좋은 망치란 말이에요 그죠 아 플라스틱 저는 이 둘 다 갖고 있어요 플라스틱과 나무 그런데 그러면 어느 게 좋은 망치지 뭐 어느 게 좋은 망치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것 그 뿐만 아니죠 망치가 또 있어요 저는 이런 망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좋냐고 하는 것은 내가 function이 바뀔 때 내가 쓰는 용도가 달라질 때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무에다 못을 박을 때는 당연히 왼쪽이죠 그런데 큰 항아리를 부술 때는 저 오른쪽이죠 그렇다면 quality 질이란 것을 결정하는 것은 function도 상황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quality 이것이 뭐 크건 작건 조그마건 상관없이 만약 아니 망치 자체가 순금으로 만들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질이라는 것 자체 이 자체가 질이기 때문에 value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classical mind 와 romantic mind 가 둘이 현실 합쳐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이 품질인가 무엇이 quality인가 해서 했을 때 우리는 zen and art motorcycle maintenance 에서는 자꾸 아는 머리로 아는 그냥 막말로 내가 이렇게 깨달은 걸 자꾸 주장하지 말고 체험하고 느낀 것도 우리가 같이 그러나 zen and art 에서는 결과적으로 체험이 것도 이성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서 제가 이제 disagree 한 거죠 그래서 교감이란 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 소설은 매우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 일단은 왜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소외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한다 그것은 합리주의 과학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각 인간들이 스스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리주의에 항구하는 그들은 오토바이 여행을 떠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아 잘 썼습니다 저도 이제 몇 주 후면 이제 또 오드바이를 타고 우리 친구들하고 LA를 떠나서 바하 멕시코 한 열흘 한 7일 하면서 열흘이 아니라 한 7일 정도 쭉 다녀옵니다 가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뭐 펀드레이스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지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체험한다 뭐를 느낀다 그래서 이제 그 인문학의 본질은 체험이고 느낌이지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knowledge is to be experienced 그래가지고 자꾸 아는 것 머리도 하는 것 책 읽고 나는 책을 모여서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생활화 그래서 그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이것이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Purpose Driven Life 필요합니다 그죠 그것도 계속 해야 되고 하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urpose가 없는 사람 사실 뭐 제가 탕백홍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탕백홍 목사님 그게 벌써 15년 거의 20년 15년 전 얘기입니다 15년 전에 탕백홍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다가 탕백홍 목사님 요즘 뭐 Purpose Driven Life 라는 책이 아주 떴다 그러는데 그 책을 제가 좀 번역해서 캄보디아 목사도 훈련시키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정식으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오 목사 생각엔 캄보디아 보그마를 하는데 릭 워런의 Purpose Driven Life 가지고 대거 왔습니까 와 제가 한 방 먹었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Purpose가 없어서 캄보디아가 보그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Prayer Driven Life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사실 그게 제 책의 탑이거든요 기도를 이끄는 사람 그게 벌써 영어로 써서 캄보디아 말로 번역돼서 출판됐었거든요 15년 전에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그래서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선교 저는 선교 선교사라고도 안 그럽니다 선교 동원가로서 전세계를 다니면서 철학적인 입장 접근도 하지만 일단은 민족 우월주의에서 좀 벗어나고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철학 하나도 없거든요 다 똑같거든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겸손이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인식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섬긴 베트남 아프리카 제가 자꾸 캄보디아만 얘기한다고 싫어하셔서 그러나 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인생을 자꾸 무슨 뭐 펄퍼스가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잘되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그런 날도 있죠 내가 펄퍼스 한 대로 뜻한 대로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난 실전 철학자로서 소란 케익가를 얘기하는 것처럼 다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말 이건 absurd 이건 그지 같아 이런 말도 안 돼 life is absurd 목적도 없어 의미도 없어 의미 없는 삶 그래가지고 그것이 네일리즘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무의미 그러나 양면을 다 이해하고 나의 철학 이것이 나의 철학이 성령님의 기름 부분을 받아서 그죠 정말 생명을 주고 우리의 가르침이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이 강의를 다시 우리 캄보디아 로얄 유니버시티 대학원 학생들과 같이 고도로 하고 있거든요 좀 생각하면서 살자 너는 처음 캄보디아 너 미래의 철학교 교수들인데 캄보디아 철학으로 본 창조론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우리에게 쓸건가 그리고 그들과 창세기를 파다보면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을까요 말씀 속에 살아계신 성령의 영이 그들을 타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의미에서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철학 강의 열두번째 동양과 서양의 형이상 이게 어떻게 끝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또 봬요 반갑습니다 바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